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이번주 시장을 보면 조금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주초에는 양호한 양시장 상승률이 나왔는데 주 후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위험신호 하나가 켜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 종목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압축 대응을 하자 이 말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분명히 포트에 10종목, 20종목, 30종목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백화점으로 포트를 운영해서 계좌 수익을 보신 분 저는 이때까지 한 분도 못 봤어요 종목은 반드시 압축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증시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 부담을 해소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떤 시점에서든 시장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너무 고점에서 종목 매수하시는 것은 피하시고 저점에서 움직이는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하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황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나스닥 지수입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주봉 차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흐름이 어때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상향 추세를 정배율로 그리면서 나스닥 지수는 최고가를 계속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중요해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나스닥은 IT, 기술주 이런 것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SKI닉스, LG전자 이런 종목군들 다 IT주예요 그래서 나스닥과의 연동성이 높아요 국내 코스피 시장을 예측하는데 나스닥 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현재 고점을 치면서 버텨준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의 조정도 단기에 그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스닥 지수에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 국내 외국인 수급 불안할 것 같고요 IT주에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반드시 나스닥 지수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신고가를 치고 가면 코스피 지수의 조정도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스닥이 꺾인다 코스피도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나스닥 지수는 항상 투자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국제유가 추위입니다 제가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 국제유가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코로나 이후 급락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역시도 주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은봉이 발생했어요 국제유가가 꺾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펙에서 감상 관련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WTI 기준으로 70달러 70불 이하선까지 유가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정유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유가는 어떤 상태가 좋을까요? 완만한 상승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만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여기서 만약에 차익실험 매물이 나와서 WTI 선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하락 추세로 간다면 그건 역시 정유주에는 당연히 악재일 것이고요 화학주에도 좋지 않고요 국내 시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꺾이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앞으로 계속 꺾이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것도 시황을 보는 핵심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탑5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루하게 8만 전자라고 하죠 8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주가는 기대감을 언제나 선반영한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격언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담도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나빠서는 아니에요 나빠서는 아니고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수익을 더 빨리 내기 좋으니까 굳이 무거운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이따가 탑5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가줘야 코스피가 가는 거니까요 삼성전자의 방향성도 시장을 예측하는 가늠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 시간에서는 나스닥, 국제유가, 삼성전자 주가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탐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볼래요 너무 며칠 없으니까요 생각해볼네요 이렇게 생각해보셔요 그렇게 생각해볼면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생각해볼랍니다 그렇게 생각해